그래서 하반기 운세는 9월에서부터 치고 올라간다. 여태껏 내리막길에서 오르막길로 치고 올라간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귀인이 나서 나를 도와주는 해년이 되고 금전으로 많이 힘들었던 분이 그래도 금전에 갔던 분이 열리고 혹시 또 매매를 하려고 한다고 하면 매매운도 열리는 해년이고. 호랑이띠들이 올해는 그래도 좀 활발하다고 볼 수가 있지 활발하다고 볼 수가 있고 호랑이띠들이 지금 발톱을 안 내놓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거는 내 약점이나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다는 얘기지. 그러고 있기 때문에 내가 힘들어도 힘들다 소리를 안 하고 가슴이 아픈 일이 있어도 아프다 소리를 안 하고 자기 혼자 하면 새끼되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존경하고 싶은 그런 적이지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어느 때는 아플 적에는 아프다고 그러고 힘들 때 힘들다고 해야 되는데 너무 안 그래도 좀 그런 건데 성향들이 이 호랑이띠들이 그런 성향이 있더라고요. 지금 이 시간에 무인생에 27살 그래도 올해는 묻어나게 넘어가는데 이 하반기에는 좀 조심하고 넘어가야지 돼. 여태껏 이제 초반에 중반기 좋았다고 하면 하반기에는 지금 인간을 조심하고 넘어가라. 잘못하면 올해 내가 큰 금전에 낙정수가 있다. 이 얘기는 왜 하고 싶으냐면요. 그 뭐야 지금 뭐 번든지 뭔지 뭐 그런 것도 하고 뭐 주식이고 이런 거 손대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사람이 욕심이 생기잖아. 그러면 크게 손재수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횡재수는 없으니까 올해는 이제 그걸 조심하라는 뜻이에요. 조심하고 넘어가면 그래도 나이가 이제 27인데 뭐 앞으로는 이제 더 좋은 적이 있고 앞으로도 충분히 갖다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무인생들이 되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그런 이제 얻다가 이제 내가 조금씩 돈을 투자해서 할 수 있는 투기 목적. 젊어서 아예 돈 내 이거 벌어서 뭐해 다른 것도 뭐 이 컴퓨터 보면 뭐 그렇게 유혹하는 게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거기에 발 한번 뒤돌으면 큰일 나거든. 그런 일이 어깨를 이제 이어 바라는 마음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하반기 운은 보편적으로 내가 이제 하는 만큼 일어설 수 있다는 거. 자신감이 있고 하기 때문에 성공의 문은 앞으로 열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반기 운세는 무인생 분들이 좋아요. 좋고 이제 금전의 운도 그렇고 이제 하는 일이 뭐 시험을 갔다 보는 사람 시험에 운도 들어 있고 그래서 이제 좀 힘들었던 고비가 좀 넘어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내가 이제 앞전에 말씀드린 것대로 투기만 안 하면 하반기 그것만 조심하고 넘어가면 괜찮아. 그렇기 때문에 스물일곱 살들 그래도 건강하고 씩씩하고 열심히 사는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병인생 올해 갔다가 아홉수라고 하지만 항상 뭐 아홉수라는 것은 좋을 수도 있지만은 좀 나쁜 저기는 많아 삼자하고는. 그래도 올해 이제 아홉수 고비만 넘어가면은 내년에 마흔이고 이제 내년에서는 탄탄대로로 되는 건데 첫째는 이제 사람을 누구를 맞냐에 따라서 틀리거든요. 특히 이제 이성관계. 이성관계에서는 돌다리도 두둥겨 가면서 사람을 너무 깊게 정을 주지 말고 잘 판단력을 했다가 그 연인 사이로 넘어갈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잘못하면은 실패를 보고 또 걱정이 생겨서 내가 좌절을 하고 이러거든. 그래서 올해 인간관계로만 넘어가면은 그래도 뭐 직장이나 월급생활 하시나 내 영업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갖다 올해 하반기 운세는 좋아요. 대운이 들어온다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하반기 운세가 좋으니까 그 이제 남녀관계만 이것만 잘 뭐 주의해 갖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갑인생에 시원한 살 사업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왜 이상하게 갑인생들은 올해는 몸이 좀 자주 아픈 편이고 칼에다가 좀 몸에다가 칼을 좀 대시는 분들도 좀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그거로 액땜으로 다 하셨다고 생각하시면 더 이상은 큰 걱정거리는 없어요. 올해 내 몸에 다 칼을 대는 수준이 있고 내가 건강이 안 좋은 해년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힘들어 들으셨을 텐데 하반기서부터는 뭐 기계가 막 돌아가듯이 쉽게 얘기해서 힘들었던 게 다 싹 잊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반기 운세는 9월달서부터 9월달서부터 이제 내년까지 쭉 1, 2년 그냥 치고 올라간다. 여쭈고 내리막길에서 오르막길로 치고 올라간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귀인이 나서 나를 도와주는 해년이 되고 금전으로 많이 힘들었던 분이 그래도 금전에 갔던 문이 열리고 혹시 또 매매를 하려고 한다고 하면 매매 운도 열리는 해년이고 하반기에 그러기 때문에 항상 이제 다시 한번 뒤돌아 봐가면서 무엇이든지 할 적에는 생각을 신중하게 생각하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로 또 창업하시는 분도 있는데 괜찮아요. 올 가을서부터는 하반기서부터는 갑인생이 새로 창조하는 것도 괜찮으니까 좋은 운이 들어오니까 마음껏 발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축하해요. 그리고 이제 이민생, 예순원생, 정령 퇴직해서 계시는 분도 있고 또 내 자영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래도 올해는 내 자영업이도 뭐든 뭐든지 하려고 하면 힘든 거는 사실이에요. 올해가 잘 내가 취향이 맞게끔 내가 아는 품목을 해서 다시 갖다 재도전하면 영업의 사업의 문이 열리지 않을까 하반기 운세가 그리고 귀인이 나서 나를 도와주는 해년이다. 귀인이라는 것은 뭐냐. 나를 갖다 인도를 해서 내가 갈 수 있는 일을 만들어주는 것도 되지만 금전을 대줘서 이걸 해보라고 조언을 해서 하는 분도 있고 그게 바로 귀인이에요. 귀인일 만나면 좋은 거 아니야. 그래서 귀인의 덕이 있다. 여태껏 힘들었던 거 보상을 받는 해년이 되지 않을까. 하반기 운세는 좋아요. 좋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뭐든지 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그냥 전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민생분들. 그리고 항상 건강은 항상 본인들이 찾으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경인생분들 이러는 다섯. 이분들은 연세도 있어서도 그렇지만 인생은 70푸더라 그랬거든. 근데 내 운동을 해가면서 내 취업 삼아서 내가 하시는 일들 등등 취미생활 하시는 분들. 그래도 올해는 건강하고 유지해서 나갈 수 있고 자제분들이 도와도 도와주는 해년이고 이르기 때문에 어르신들은 그냥 건강만 잘 챙기시면 크게 갖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단 해외로 나가시는 분들. 특히 4월생 분들은 9, 10월을 피했으면 좋겠어요. 9, 10월 4월생 분들 생일이 해외 가시는 거 그것만 피해가시고 그러면 다른 건 별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뭐 집안에 갖다 뭐 애사든 경사든 다 사사건건 다 일어 쓰는 거니까 그거는 뭐 그렇게 크게 뭐 저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입니다. 그리고 자제분들 첫째는 잘 저기해서 하반기 운세는 뭐 더 이상 바랄 것도 없어요. 경인생분들. 그대로 나가시면 됩니다. 어르신들 건강하세요. 호랑이띠분들. 올해는 그래도 무난히 잘 넘어갈 수 있는 해년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반기 얼마 안 남았어요. 하반기가 잘 좋은 기운 받으셔서 올해 잘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부자 되세요.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